락쿤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일단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락쿤은 일단 항명이 프로키온 로타라고 해서 씻는 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물에 담가서 그렇게 해서 먹는 그런 항명을 가지고 있고. 락쿤은 아메리카 너구리가라고 따로 있어요.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고양이처럼 야생에 락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나라에 너구리가 있는 것처럼. 네. 너구리는 개가고. 애기 락쿤은 아메리카 너구리가라고 따로 있어요.